널 안을 때마다 무뎌지는 내 표정 나 요즘엔 의미 없는 말로 사랑해 매일 하던 우리 문자도 갈수록 점점 줄어만 가고 우린 아직도 연인인데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별 속에도 우린 특별하다고 믿었던 너에게 어떤 말로 지금 이 모습을 설명해야 할지 네가 더 힘들지 않게 너에게 난 좋은 사람 너를 지나갔던 몇 사람들처럼 하지만 난 그냥 그런 남자가 되나 봐 이렇게 너를 울린 나 넘들처럼 어느새 변해버린 내가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어 너에게 사랑이라 했던 감정도 내겐 의미해져 이제 버틸 수도 없어 너에게 난 좋은 사람 너를 지나갔던 몇 사람들처럼 하지만 난 그냥 그런 남자가 되나 봐 이렇게 너를 울린 어떻게 할 수 없는 너에게 난 그런 사람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주고 싶던 그런 내가 잠시 미쳤다 생각해 주길 바라고 바라봐도 난 ουν 아멘